아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동이 껐어요 분명히 근데 오디오가 안 꺼져 응? 뭐 불바 뜬 다음에 그렇다고 말하는 이 또라이들이 있는데 그런 막 개질랄병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보면 또라이들이 좀 와요 가끔 장사다보면 또라이들이 온다니까 그 또라이를 맞춰줘야지 내가 또 대화가 물어보는 사람하고 물어보는 사람 말고 그걸로 컨프레임 걸어서 깐족거리고 그럴 일 없다고 막 개소리한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같지 않은 새끼들이 가끔 오지 손주에서도 사람같지 않은 새끼들이 와 대화가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 오지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지 진짜 받들어 모시지 봐봐요 눈이 꺼지는데 안 꺼지잖아 안 꺼지잖아 이게 삼성차 뭐 쓰면 좋죠 GM차도 아니고 핸드차인데 whales 또 르니 둘 근로 근로 명상 공days 공하 공하방 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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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